심심타파가 대단히 애정하는 핫한 스타와 함께합니다. 쇼스타 중심! 심심타파의 애정을 받고 있는 오늘의 스타는요. 이분들이 오늘 나온다는 소식이 업데이트 되자마자 전국 수많은 소녀 및 누나 팬들은 오늘 방송 기대 기대! 2시까지 안 되고 방송 들을게요! 라며 요즘 가장 핫한 스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떴다 하면 심심타파 홈페이지 마빈! 그들이 떴다 하면 심심타파 문자 폭발! 진짜 대단하다 너희들! 심심타파 정실 보증수표 빅스와 함께합니다! 심심타파의 일일 DJ까지 깨쳐며 심타의 아이들로 성장 중인 반가운 그들을 한 명씩 차례로 만나볼게요. 먼저 남자 아이돌은 대단히 엄격한 손뿌잉 PD가 오랜만에 엄지를 치켜들고 정말 진행 잘한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남자죠. 손뿌잉에게 선택받은 손뿌잉의 남자 빅스의 안정된 리더 엔 입장하십니다! 엔! 등장하시는데요. 단체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쉽다. 두 개밖에 안 풀었네요. 자, 다음분부터 긴장하게 되겠는데요. 다음! 오늘 그의 출연을 앞두고 심심타파 제작진은 딱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 그를 보리라 백만 불짜리 미소를 오늘 꼭 보여다오 빅스의 얼음 왕자 엘레오 입장하십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눈치를 보여주시네요. 갑자기 왜 내 눈치를 봐? 갑자기 내 눈치를 막 보네 자, 다음은요. 노래하고 춤 연습할 시간도 빠듯할 텐데 매일 새로운 개인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빅스의 최고 예능 멤버로 우뚝 선 정감가는 시골계 빅스의 노력형 천재 캔 입장하십니다! 아도 캔 갑자기 춤을 추는 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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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야? 뭘 보여주신진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자, 다음은요. 심심타파에서 수식어를 참 많이 얻고 간 남자죠. 잠실 사는 원식이, 물 먹는 원식이, 매너왕 원식이, 순진남 원식이,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매력쟁이 롱, 빅 입장하십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지고 아하! 춤을 추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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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꼬라는 망치 그 사진인줄亐 odpowied니다. 좋아요? 최고예요! 자, 다음은요. 누군가는 금요를 보고 유승호를 닮았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승기를 닮았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원래, 훈남들은 공통점이 있는 법이죠. 빅스의 천의올분, 훈남의 좋은예 цент 입장하십니다! 과연 어떤 퍼포먼스로 빅스와 함께하는 쇼스타중심 빅스의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대단하다 너로 문을 열겠습니다.